겨운기, 겨운기 무슨 어디 진짜 7대씩으로 온 것 같아 비즈얼 대박! 진짜 대박이다 일단 자리들 앉아 가자, 가자 제가 호흡을 불러 드릴게요. 아, 여기 양념장 여기 있네요. 양념장 여기 있어. 양념장 안 따라야 돼. 맛있어, 맛있어. 아, 오빠 저장하셨어요. 맛있. 이제 양념을요, 네, 뭐 하는지? 딸기주 하는 것들이요. 아, 좋죠. 아, 좋았어요. 제형아, 딸기주 좀. 네,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, 딸기주. 우리 딸기주 닦는 거 다 같이 한 잔씩 하자. 예, 좋죠. 자, 우리 그럼 그냥 딸기주 건배 한 번 하시죠. 네. 우리 여러분들은 고생한테 많이 해줘서 고맙고. 여러분, 건강을 위하여! 위하여! 맛있다. 맛있지? 매주 수요일 밤 9시 공동주거 프로젝트 쉐어하우스.